이런 분위기 익숙하자. 밥 없는데 왜 애플이는 까다로워? 먹지마. 아 귀여워. 너무 무서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래도 안 좋아. 다시 뛰어. 하옹이 아빠 다시 뛰었다. 애플이가 가지 못하고 목에 걸렸다 하니까 무서워서 못쓰겠어 큰거 서열 지키자 엄마 서열 지키자 서열 지켜요 우리 뼈도 있는 집안이에요 언니 그 다음에 애플이 언니 애플이 누나 제일로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망뚱이 망뚱이 망고 우리 자몽이 내내 삐져있잖아 아이고 우리 자몽이라 자기야 이렇게 많은거 싫어해 혼자 베란다에 나가있어 우리 자몽이는 간식냄새 맡고 나야지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허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남자 집사는 인사이다. 아 Friends. 남자 집사는 여유가 되어있다. 노을이 베베의 조사는 물질치다. 그리스도 doll는 대형에서 물질치다. 문장에는 물질치기 있는aval. 우웅이 너무 안되어있다. 매우 계속 다 된건데. 물에다 불렸고 염분 다 뺐거든? 근데 다 확인했는데 또 가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손으로 일일이 다 만져야 돼 가시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잘라줘야 돼 저 또는 야채가 장난치지 마시지 너무 잘라줍니다 그니까 그는 마시지 네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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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시지 들자마자 양호야 밥을 먹을까 어때? 오늘 해 별식 깡팽 하이팩이 왜 싫어하는 거 같던데 이거 같이 먹으면 안돼 같이 먹으면 다 먹으면 안돼 따로따로 이건 엄마 밥그릇 이건 아빠 밥그릇 이건 블루 언니 안돼 안돼 안다 잘해 엄마 같이 식사해야지 너만 먹냐 한다 안 돼 놈다리 우리 우리 블루도 이거 먹어 이리와 애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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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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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 익숙하자 밥 없는데 왜 애플이는 까다로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에잠 아 너ற 닛 넘 esh 오 오 아 귀여워 아유 귀여워 우리 마음이 진짜 식탐 쪄가 아이고 원래 이제 아니면 한타가 이름이 있구나 어 한타 잘 먹은다 원래 한타 이거 안 먹었거든 어 한타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키들이 많이 모여놓으니까 막 서로 잘 먹는 거 같아 와 대박 망고야 근데 너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봐 지금 너 제일 죽인 몸무게 많이 나가면 누가 망고 넣으면 안 돼 여기저기 기웃 그리지마 망고야 여기저기 기웃 그리지마 안 먹으면 다는 거 같아 자기 것만 먹으세요 아이고 저기 샤옹이 착한 거 봐봐 한타한테 양보한 거 봐봐 한타한테 양보했거든 블루야 장모이가 자기 아내한테 양보한 거 봐봐 우리 장모이는 하인드가 남자야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남잣다 장모이는 한타한테 받은 양보하고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여기 잘 먹네 누구야 야 야 망고도 애프리카 먹으면 어떻게 돼 아유 이 녀석이 정말 아유 이 녀석이 정말 망고 제일 많이 나가는데 아유 망고 식탐이 애프리카 먹어 아유 잘 먹었네 좋은 거래 잘 먹었어? 양보했어 아내한테 맛있게 먹었어 애플이? 엄마가 해준 거 맛있었어? 응 애플이 소문치 안와봐 엄청 말랑거리고 부드럽다 우리 애플이는 말랑말랑 손사탕 같아 우리 손사탕 같은 애플이 잘 먹었어? 맛있었어? 응 맛있었어? 엄마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었어? 아까 오랜만에 아가들 보니까 좋았어? 아유 행복해 끝까지 잔반 처리하고 있는 우리 망고군 우리 망고군 아유 한파 아유 아가 봐서 좋았어 흘러하고 망고가 식간나고 애플이가 맛있게 먹었어? 애플이가 맛있게 먹었어? 간식 많이 먹었어 밥도 안 먹구만 오늘 특식이에요 맛있는 거 애플이 맛있는 거 다 먹고 집에 가고 싶은 애플이 자기야 봐봐 밥그릇 비만그릇 봐봐 자기야 밥그릇 빵빵 치우고 지금 집에 가고 싶은 애플이야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집에 가고 싶어 애플아? 야 웃긴다 진짜 너 먹을 때는 아주 신나게 먹고 너무 웃겨 애플이 너무 웃겨 애플이 애플이 나와 애플이 나와 애플이 나와 너무 웃겨 애플이 나와 애플이 나와 ých지 Kart 죽은 기준이 넣은 고통 가진 기준이 아직도 먹을게 남았어? 이제 엄마 설거지해도 될지? 설거지가 못하겠네 더 먹을거야 엄마ैGO 신어도 되겠어? Entonces 엄마 설거지도 마자 아유 걸 backbone 너무 좋아 왜 그래 왜 먹을 사람 два fisher percent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망고리네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만줘 스테이예요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투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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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스티비